저 입술에 묻었어요. 아니요, 좀 더 옆에. 차선혁 씨 첫사랑 돼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. 이제 들어왔니? 네. 아니, 오늘 연차 내고 하루 쉰다더니 어디 갔다 왔나 보다? 운동 갔다 왔어? 보미 만났어요. 같이 다녔던 학교에서 운동하고 왔어요. 그래. 가은이 네가 마음둘 때가 생겨서 내가 다 마음이 좋다. 차 보미 씨한테 조만간 밥 한 끼 먹자고 해라. 네. 엄마, 죄송해요. 훈이한테는 지금 제가 필요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